크라운 익힌먼트 코리아 한편 크라운 익힌먼트 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이천시 마장면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지게차 서비스 시설을 대폭 확장했습니다. 기존 대비 3배 확장된 신사국은 장비 전시 및 판매부터 지게차 정비, 운전자 교육, 부품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. 이현철 대표이사는 이번 취득으로 원스톱으로 지게차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고 자평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